음악을 공부하시거나 노래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대우분이신 것 같은 느낌 들어요. 제가 보기에는 경력이 있으신 할로트 가수분 같고요. 돌리는 걸 하셨어요. 이거는 딱 저희 어머니 세대거든요. 이제 우리 정말 끝난 거야 네가 다시 확인시켜줬지 그럴 필요까진 없었는데 하지만 자존심까지 무너졌어 나를 만나기 전에 헤어졌다 예전의 그녀에게서 너를 떠나별로 말을 듣게 했어 미안하단 말과 함께 믿지 않아서 그녀의 일방적인 얘기들 나를 속이며 그동안 만났던 내 애기도 너를 사랑한 그녀의 거짓말이 어디를 비참하게나 끝까지 어리석게 널 믿어버렸어 하지만 나의 마지막 기대마저도 모두 울어진 거야 술을 취했고 다시 너를 찾아가 그녀를 안아주는 너를 보았어 지금 난 우리 흐르는 눈물은 떠 눈물은 착해져 남겨린 이련도 없지만 모두 네가 가져버려 며칠이 지났어 널 잊은 줄 알았어 그런데 지금 네가 돌아오길 바라는 내가 미울 뿐이야 믿지 않아서 그녀의 일방적인 얘기를 나를 속이며 그동안 만났던 내 애기도 너를 사랑한 그녀의 거짓말이 어디를 비참하게나 끝까지 어리석게 널 믿어버렸어 하지만 나의 마지막 기대마저도 모두 울어진 거야 술 취했고 다시 너를 찾아가 그녀를 안아주는 너를 보았어 지금 난 우리 흐르는 눈물은 떠 눈물은 착해져 남겨린 이련도 없지만 모두 네가 가져버려 며칠이 지났어 널 잊은 줄 알았어 그런데 지금 네가 돌아오길 바라는 내가 미울 뿐이야